스펙주인, 상상인 스펙사후의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상상인 스펙사후는 기업 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이빌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부결될 경우 합병실패로 인해 당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정보입니다. 총 공모주식수는 450만주입니다. 희망공모가는 2천원입니다. 희망공모금 90억원입니다. 주관사는 상상인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배정된 주식수는 112만5천주이며 청약한도는 112만5천주입니다. 근본 상상인 스펙사후에 공모청약시 우수고객 우대기준에 의한 우대청약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일정입니다. 수유예측일은 8월 28일, 8월 29일입니다. 청약일은 9월 4와 5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배정공고일, 납입일, 환불일은 9월 7일입니다. 상장일은 미정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86.2%입니다. 상상인 스펙사후는 근본 공모금 전액을 주권해 주금납입일에 다음 영업일까지 KB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며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에는 당의 주식의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될 예정이며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에는 옹모 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바이오 제약, IT 신재생에너지, 게임 등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산업군의 부품 및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가매매, 장중매매, 종가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세 가지 혜택도 이용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уль lady 뱃뱃뱃뱃 Fi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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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